뭐야 어 잠깐만 패턴이 바뀌었어 맞으면 되지 맞으면 되죠 솔직히 근데 이거 20번 했는데 저보다 못하면은 오빠 진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게임 진짜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게임을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데 네 잘 못하는 분리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게임 잘해서 뭐해요? 그래도 게임을 잘하면은 강키처럼 되겠죠? 네 이쁜 여자친구 생기고 맞아요 여자친구가 막 맨날 뭐 사과했고 뭐 너무 그래 아 죽어야 되는데 아 피가 안달아 안달죠? 네 이게 피가 닐만하면은 초록색으로 와가지고 피를 줘가지고 엄청 많이갈거 같은데? 중간 보스나 보스를 잡아서 그래요 음 응 이거 얘네 지금 얘네 네 얘네를 막 휩이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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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sper 에이쭕 아 못하네요 오빠 진짜 아 옜 아 odpowied 이겨야지 이겨야지 아 죽여야지 가야지 누굴 죽여요? 가야지 다 죽여야지 저요? 아우 다 죽여야지 킬링캠프 좋아 좋아 킬링캠프 한번 하자 나는 힐링하고 아 뭐야 웹폼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안 됐었던 거 같은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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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점이에요? 오빠 지금 몇 점이에요? 지금요? 네 니가 보세요 저기 오른쪽 위에 서있는 몇 점인데요? 이니 이비어? 전생김 그래서 지금 몇 점이에요 와우 오우 오우 골든캠프 이 아우 네 그래서 어후 오우 와우 아니였어? 왜 나는 저거밖에 안돼 점수가? 아 똑같은덴데 나 부메랑에서 죽었잖아 얘 아니야 어떻게 똑같은 위치도 알지? 아니 부메랑에서 죽었잖아요 나 부메랑 깼잖아 지금 내가 코인같은거 좀 더 많이 먹어서 그런거 아닌가? 아니 코인 자동으로 나한테 달라붙던데 그래요? 아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2배가 넘깨는데 아 어쨌든 20번 했잖아요 아 내가 이런거 했었나? 안했다니까요 내가 더 말이었다니까! 이상한데? 아이 사기네 게임이 왜이래? 그래서 딱 가보죠 점수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베벤스가 이상한데? 아 넓게 해야겠네 으아아아아악 으하하하 아 웹폰 업그레이드 됐어 대박 뭔가 운 좀 좋은데? 운이 좋은게 아니고 점수가 안오르는데 와아 와 아으 아으 아 이겨야지 근데 저는 이렇게 웹폰 업그레이드가 또 잘 안나왔어요 이거 랜덤으로는 아 왜 폼 업그레이드 필요없어요 빨리 하고 내가 이기면 되는거지 왜 폼 업그레이드가 나와야 빨리 죽이죠 죽이면 덜 나오는거 아니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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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잘하지? 아이씨 아우 야 아이씨 아우 야 맞아야죠 아이씨 아이씨 아아 썰라 에? 맞아야죠 어허 죽어야죠 아 죽어야죠 아 그렇죠 아아 가야지 아 가야지 기계 맥키니까 아 가야지 아아 네 어 거의 다 따라왔어요 이제 칠칠이들 아 너 이 왕까지 안왔잖아요 아 예 몰라요 몰라요 아아 쭉쭉 올라 아 10만점 남았어 뭐야 아하하하 와 씨 뭐야 쩔는데 점수가 왜 랜덤이야 랜덤이 아니라 배럴을 해준거죠 20번 한 사람과 으아이씨 처음 한 사람과 으아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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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했었나 싸이 안했다니까요 여긴다 이렇게 오래 안했어 으아악 그래도 그래도 풀피야 아이 풀피 다이아아 이거 좀 버프를 해야할 것 같아요 너움 네 아악 그러니까 따로 잡혔네요 따로 잡혔어요 저 몇 점이였지 아까 아하 오오오오오 뭐야 이런걸 어떻게 해야지 근데 나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네 그런가 이거 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데? 아아.. 아 넘었네! 아 넘었네! 아 넘었네! 아 넘었네! 기게매키네! 아 이거 여기게 해볼까? 아 이거 그냥 맞아줄까? 아 이거 그냥 맞아도 되지 뭐 아 이거 왜 못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막 그냥.. 아니 보여드려야죠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쉬운 게임인지 진입장벽이 낮은 게임인지 한번 보여드려야죠 쟀는데 그래도 아 뭐야 이렇게 총알이 막 뜨문뜨문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죽지? 아 죽고싶은데? 좋아요? 무서워요? 빈틈이 막 있는데 이걸 왜죽어? 사이로 막 들어가면서 동전도 먹고 파트도 치고 막 그러겠네? 아 이게 죽어요? 기게매키네 아까 그랬잖아요 내일까지 어윽 Clil 어... 진짜 다 피했네 다 피했어요? 30 번 해서 그래요 저도 20 번 하면은 오빠처럼 잘할수 있어요 저 20 번 하는 동안 여기까지 온 적이 없을걸요? 그래요? 이제 이거 저기ula 쓸게요 스킬좀 컨yle 맞다 비쥬얼이 좀 있네 이게 어떤 게임들 보면 지하철에서 하면 좀 이렇게 창피한 게임들이 있어요 네 이거 하면 좀 꽂아날 것 같아요 아 요거 하면 꽂아놔요 와우 나 막 이런 거 한다 사람들이 보고 어? 저거 죽지? 죽었네요 왜 죽지? 20번 했으면 저한테 한 20만점 정도 좀 페널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드릴게요 그래서 76만점이세요 전 88만점이고요 20만점 드렸어요 망치 주세요 때리고 싶은데 한 대 때릴게요 어디 때릴 건데요? 엎드리세요 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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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엎드리라고요? 엎드리세요 진짜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엎드린 옆모습이 보이게 엎드리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한 적이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픈 거 알아요? 어디요? 아 제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뭘 어떤 고통이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면 제가 다른 거 할게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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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썬더크랩이라고 알아요? C 누르면 꽝 찍어가지고 여기 스턴 거는 거? 옛날 별명이 마운틴킹이었어요 네 마운틴킹이요? 네 저는 지금 제 별명이 뭐냐면 네 피웅덩이 팔짱 피궁뎅이 아니고요? 아 붓라디미르 뭐 그 밖에서 왜 그래요? 제가 요 근래에 네네 코피 흘리듯이 피똥을 쐈거든요 아 네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네 내부적인 문제인데 네 지금 거기 건드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때리지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엎드리라고 허벅지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허벅지에서 피나요? 아 그냥 허벅지 때리면 때리지 그걸 엎드려서 때려요 그게 비주얼이 좋으니까요 아니 싫어요 엎드리는 건 안돼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약해서 못 때릴 것 같아요 차 머리 때려 머리 아유 왜 그래요 머리 때려 아파 때렸다 거기 막 고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응 기대고 앉으세요 배 때릴게요 욕해도 돼요? 왜요? 네? 배 때릴게요 그러한 거 있어요 그 저기 그 복싱하러 가면 위에서 이렇게 공 같은 거 떨어뜨리고 복근 단련법 이런 게 있어요 도와드리려고 싫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벌칙이니까 요렇게 앉은 채로 양 손만 옆에다 이렇게 해서 옆구리 해주세요 비장 때리게 피워주면 산 적 없죠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요? 옆구리에서 제일 낫겠네요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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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근데 뿅망치가 되게 좋네요 좋아요 튼튼해 감사합니다 어디를 얼마나 세게 때렸느냐 뭐다 좀 놓고 얘기해요 집중력 떨어져요 ADHD에요? ADHD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동학대 하하하하 하하하 제가요? 아니요 ADHD가 집중력 장애 뭐 이런 거예요 아 저 그런 거 좀 있어요 그죠? 뭐 접고 구기고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손장난하고 이런 거 네네 그런 거 좀 있어요 네 근데 요즘 분들이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오빠는 없어요? 저 있었어요 고쳤어요? 아뇨 그러면요? 귀찮아서 못 움직여요 어? 귀찮음이 그걸 이겨요 아 다리를 떨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 떨겠어요 다리 떨고 그러진 않는데 뭔가 손을 가만히 놔두질 못해요 손을 그래서 앞에도 볼펜 같은 게 있으면 볼펜 이렇게 해서 돌리고 막 이러고 싶거든요 네 머릿속에서 저걸 돌려라 라고 얘기해요 네 머릿속이 아니고 중추신경계가 척추가 나보고 이걸 돌리라고 얘기하는데 귀찮아서 못 들고 있겠어요 그래서 귀찮으면 이겨요 대박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건 다 안 하려고 해요 꼭 해야 될 일이 뭔데요? 운동하고 일하고 뭐 그런 거 비장 때리고 비장 때리고 그리고 비즈니스였어요? 약간 개인적 감정도 있어요? 비장 때리는 게요? 네 아 제가 아까 원래 꼬리뼈 때리려고 했어요 꼬리뼈는 괜찮잖아요 꼬리뼈는 위험해요 아 거기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요 되게 넘네요 그 사정거리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고기가 다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그래요 뭐 이렇게 아픈데 거시기 하면 안 되니까 아픈데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그래도 여기 지금 방석 없어서 힘들어요 방석이 없으면 힘들어요? 네 시청자분께서 도넛방송 하나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왜 안 써요? 너무 더워 도넛방송이? 네 땀띠 날 거 같아 집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어땠어요? 목에다 끼고 자요? 아니 아니 못 빼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의자가 나무 의자거든요 거긴 꼭 있어야 돼서 나무 의자 고통스럽더라고요 지진 나면 변사체로 발견되겠네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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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 김모 인터넷 방송인 컴퓨터 하다가 지진 나서 즉사 상인은 출혈 어디서 피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휴 저희가 2부 마무리에는 2부에서도 원래 조금 야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2부에는 아까 그 뺨 한 번씩 더 걸고 네 저희가 어플을 하나씩 가져와서 네 여러분에게 평가를 받는 시간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어플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 어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채팅샷을 딱 보고 지는 사람은 짜증이한테 왔는데 그니까 이 어플이 더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휴 컴온 저희가 어플을 하나씩 준비를 해왔는데 네 두 개 중에 어떤 어플이 괜찮냐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먼저 할래요? 제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뭐 어떤 거 할까요? 그 뭐야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1부 거 할까요? 2부 거 할까요? 음... 1부 거 하죠 1부 거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2부 거 하죠 2부 거 할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 너 거 먼저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제게 무조건 좋으니까요 네? 제게 무조건 더 좋을 거 아 먼저 해봐요 먼저 해봐요 아 좋은 거 보고 후신 거 보면 사람들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채팅샷 난리난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1부니 뭐 뺨쳐라 뭐 아 됐고요 됐고 빨리 해봐요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응 보내실 거예요 공표하게 가야지 저요 주먹이요 주먹이요 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나 진짜 아악 아니 주먹이라고 주먹이라고 이게 점지해 주셨어요 점지해 주셨는데 주먹을 낸다고 하고 다시 보니까 보자기더라고요 제 거 어딨어요? 여깄죠 그... LOL 보이스 포토 LOL 보이스로 할까요? 이게 1부 거 안되네요 응 1부 거 오빠 거는 뭐예요? 전 소환사의 협곡이요 그게 뭐지? 모르잖아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어... LOL에서 나오는 음성을 이렇게 담아놓은 어플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네 넌 뒤졌어요 어플을 잘 찾아야지 아니 난 이거 굉장히 재밌던데 네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직 다 완성된 어플은 아니에요 아니 감안하고 볼게요 근데 이제 이걸로 여기에 두 배 쳐드릴게요 네 메세지 음성이나 뭐 카카오톡 음성 같은 들려주세요 아 이걸 해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나미 나미 거를 문자음으로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어? 이건 괜찮은데? 아 아 기다려봐요 네 그 짱새 폰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상황 때문에 제가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 또 다운로드되면 또 얘기가 다르지 다운로드가 돼서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어 그래요? 네 그 카카오톡 알림 같은 걸로? 얘 카트 보면은 뭐 요거는 조금 어 요건 좀 다른데?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네 나와요 나와요 나오긴 원래 나오니까 만들었겠죠? 네 일단 다 끄고 이렇게 저 이렇게 저 막 이렇게 견제하시는 거 아니죠? 아유 별멋은 입을 꺼놨는데 막 아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연결됐어요 여기 밑에 광고 나오잖아요 이거면 된 거예요 이게 가이드 음성 같은 것도 있어요 억제기가 재생성되었습니다 되게 똑같아요 그리고 되게 깨끗하고 되게 똑같겠지 같은 파일이겠지 누가 성대모사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대모사 한 거예요? 네 뭐 아리 거 한번 들어봅시다 네 나미 뭐라는 거야 왜큼 안 들리죠? 어? 어? 여러분 소리 들려요? 왜 난 왜 난 안 들리지? 자 다시 여기 플레이 저기 이어폰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아 안 들려요? 어어 아 안 들려요? 그렇답니다 네 네 망했어요 저기 아리 거 저기 뭐 피디진에서 만져주고 있을 테니까 네 아리 한번 찾아 봅시다 미음 비읍 비읍 시읒 이음 뒤에 있겠네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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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 이거 좀 노크해요 좀 알았어요 네 이젠 빌어도 소용 없거든 궁 궁 네 궁 그거 죽을 때 궁이 여섯 개요? 죽을 때가 필요한데 죽을 때 죽음 왜 안 들리지? 원래 여기 자체에서 안 들리네 아니 근데 여기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저기로 그냥 안 나가는 거 같아요 스피커로 아 나가고 있어요 눌러봐요 아 이 밑에 거 우와 아 아 오 예 저의 잘 이 어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 여기 세팅 문제가 좀 있었는데 다시 해봐요 다시 하라고 알았다고 뭐야 아 이런 거 이제 아니 뭐해 다시 해봐요 학학 그리고 공유도 할 수 있어요 공유도 할 수 있어요 트위터 같은데 올릴 수도 있고 아니 양쪽으로 꼈잖아요 네 그만 놀아 사람들이 아리 아리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 다른 거 또 있어요 아리랑이 아리랑이라는 얘기 아 세 번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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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거 성우 누가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얼굴은 근데 저 이 사람 팬이에요 그러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 뭔가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놓는 그런 아 몰라요 몰라요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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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 뭔가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딱 놓는 거 뭐 그런 느낌 알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달려오다가 뭔가 이렇게 막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거기서 딱 한 손가락에 빡 놓으면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이렇게 해야 성우죠 여기에 뭐 감정표현 어떤 그런 상황 목소리만 들을 때 뭔가 상상되는 연상되는 그런 게 있는 게 진짜 성우죠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 사람이 에이스네요 잔나 목소리도 되게 좋죠 해봐요 음 음 음 음 그거 어딨지? 아 그러면 잠깐만 방금 전에 그거 다운로드 받아봐요 그럼 그거를 내 카톡으로 써줄 수 아 이거 치우고 빨리 아까 거 보라고요 취소하고 아까 거 보라고요 아리 거 쓸데기 없는 거 보지 말고 시간 없다고 지금 방송 시간이 알았어 알았어 아리 거에서 이거 다운받아봐요 그냥 다 다운받아요? 아유 아유 받아야지 아유 눌러서 받아야지 받아야지 아유 받아야지 안 되잖아 어? 다운 안 되잖아 이상하다 어플 속에는 다운으로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아유 안 되네 아 되지도 않는 걸 갖고 와가지고 아 받았다 아닌가? 아유 받는 거지 이게 아니구나 아 여기 받는 거잖아요 아 뭐해요 이게 아 근데 어플 안으로 받는 건 다 되지 뭐하러 하냐고 이거를 아 이거 녹화 100번을 말하냐 녹음할 수 있잖아요 녹음 없어요 녹음할 거면 딱 곰플레이어로 하지 알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곧 다운로드 될 거예요 반복 재생도 안 되고 반복 재생이야 계속 그냥 누르면 되죠 계속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요? 네? 손을 못 써요? 손이 두 개잖아요 네 안 돼? 이해했어요 내가 천수 가름도 아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메일을 보내는 건 뭐지? 공유하는 건가? 이거 해서 어플 주소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아니야 에이 아이 뭐야 아이 괜히 기대했네 에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일입니다 졌어요 네 기저귀 차고 오셨죠? 아 그래도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아 디펜드 하고 오셨냐고요 네 네 네 자 소환사 협곡입니다 기저귀 찼어요 네 로테이션 즐겨찾기 이런 거 있고요 네 이번 주 로테 챔피 뜨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퀴즈 이런 것도 있어요 LOL 퀴즈예요 이런 거로 그냥 게임 필요 없어요 미니게임 할 수 있고요 보세요 미니게임이 뭔데요? 해봐요 아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챔피언을 보잖아요 네 아 뭐야 뭔데요 뭐가요 동영상이란 거에요? 아 소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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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못찾겠다 하하하 못찾겠다는데요? 뭐 소개영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기다려 기다려봐요 루시안 어이가 없다 루시안은 아무도 안하잖아 똥챔 아리봐야지 아리 아리봐야지 아리 봐요 우리같이 홀려볼까요 자 대사가 네 그 거기에 뜨거 있잖아요 네 여기 다 한꺼번에 여기 모아놨어요 유튜브에 있는 거를 자동으로 이제 네 거시기 되어있는 거시기에요 네 네 네 네 될 거예요 네 짱색 폰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네 되겠죠 됐어요 장난은 끝났어 놈들은 내 차지야 이젠 빌어도 소용없거든 아니 이거 다 들어야 되잖아요 진짜 생일 좀 볼까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죽은 게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손을 놓을 수 있잖아요 손이 자유롭잖아요 이것도 반복 재생은 안 될 거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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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슴이 더 뛰게 해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멈추게 해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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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여기에 추천 아이템 이런 것도 있어요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이걸로는 손 띌 일이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이템 룬 특성 아이템이랑 네 룬 특성하고 네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글 타이머도 들어있고요 네 전적 검색이 들어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것보다도 뭐 다른 아니에요 아닌데 왜 이래요 이렇게 나와요 네 잠깐만 오 되게 최근 것까지 나오네 룰루 좋은데 잠깐만 MMR이 어디 써있어 안 써있나 안 써있네 팀이잖아요 팀 팀 아 네 이거 근데 되게 옛날 건데 개인 건 안 나와요? 개인이 이거예요? 아니 이게 팀일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 저게 개인인가 보다 저게 개인인가? 네 여기가 이게 개인이고 여기서부터 이게 개인이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닌데 뭐 MMR 이런 게 안 나와서 네 하하하하 이래요 아 잠깐만 근데 제가 어필할 시간을 줘야죠 네 저도 이런 거는 이런 어플보다 뭐 롤 인벤이나 뭐 그런 거기서 나온 어플들이 더 유용해요 어디요? 그러니까 다른 LOL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 그럼 그걸 가져오지 그랬어요 하하하하 그러면 자 이렇게 난 이거 다운받을 수 있는 줄 알고 하나씩 다운받아서 이렇게 애매한 상황까지 저희가 지켜봤고요 제 생각에는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아리의 임팩트가 크긴 했지만 네 여러분의 아 이건 안되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네 1번 김일분 2번 쿨게이로 하자 네 채팅창에 보겠습니다 1번 김일분 2번 쿨게이로 2번 쿨게이로 자 시작 보이세요? 아이씨 이건 아니지 보이세요? 그만해요 채팅창 터져요 그만하세요 2도 가끔 있어요 제가 아까 티알저 부른게 컸나봐요 네 알았어요 네 그러면 아리 아리 이상해 보였나 보다 내가 아리꺼나 들으면서 한번 가죠 네 아리꺼를 들어야 돼요? 그래요 사실 근데 아리꺼 하나만으로도 네 임팩트 있어요 억울하진 않아요 네 아 이 논낸 뭔가 뭔가 그 이 논낸 담배가 엄청 피고싶어 이 목소리 안에 스토리가 다 있네 진짜 담배를 피고 싶은데 예비군 갈 때 안 사가는 거야 응 안 사가서 2박 3일동안 살 데도 없고 빌려서 피려고 하는데 맛이 없어 내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서 네 니코틴 되게 센 거 아니면 맛도 오는 게 어지럽고 역하고 이래가지고 못 피워 살 데도 없어 양담배라 가지고 그래서 2박 3일 만에 끝나고 딱 나왔는데 막 끈적끈적하고 막 몸에 땀박 많이 묻어있는데 그때 앞에서 딱 사가지고 마지막 첫 담배 딱 폈을 때 이거 보세요 담배 안 피잖아요 아우 아 아 아 표정은 그 표정이 아닌데요 표정이 너무 네 그 표정이 아니에요 네 방금 강키 오빠 생각났어요 어우 위험해요 뭔 강키요 그런 게 있어요 강키 방송 잘해요 네 강키 방송 잘한다고요 네 강키 오빠 방송 잘해요 네 자 뺨이란 대치고 끝내죠 네 클로즈업 해주세요 이쪽 이쪽?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 저기요 근데 고박은 치지 맙시다 아니 죄송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건자 로그 이렇게 산소 호흡기 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방송이 끝나면 컨텐츠샵에 업로드가 거의 오늘 안에 되겠죠? 컨텐츠샵 보다가 NLB 보러 들어갔다가 어? 건자 로그가 올라왔네? 그러면 NLB 받으면서 체크만 하나 더 해주면 돼요 아 맞다 세대 때리기로 하지 않았어요? 세대요? 언제요? 아까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제 입으로 얘기했는데 니가 대답 안했잖아요 했는데요? 기억 안나세요? 언제 대답했어요? 했어요 네 라고 빨리 빨리 네 뒤통수가 흔들리네요 좋아요 지금까지 네 배드민턴 마포 대표의 귀자 대기 방송이 되셨습니다 클로징 멘트 생겼어요 저희 아 네 클로징 멘트 해야죠 네 클로징 멘트 하면서 어쨌든 컨텐츠샵에서 저희꺼 보이면 무조건 한번은 해주셔야 돼요 다운로드를 네 추천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는데 하드에 용량이 없다 아니면 우리집 인터넷이 느리다 그러면 다운로드 그 액티브엑스 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일시중지 누르고 우리꺼 지우면 돼요 그럼 카운트는 올라가거든요 중요한건 다운로드라는거 중요한건 다운로드라는거 수치에요 여러분 모든거는 숫자로 말합니다 살아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께 제발 네 도와주세요 일주일에 한번 지나친 기대감을 진정시키는 시간 다음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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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